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노귀영 본부장과 함께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전공의가 떠나면서 여전히 혼란스럽죠. 현장이 어떻습니까? 현장은 전공의들이 없어진 이후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공의들이 해야 하는 많은 업무들이 거의 다 간호사,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라고 피해 간호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피해 간호사에게 다 전가되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동맥혈 검사 체열이라든지 시술과 관련되는 동의서받기라든지 의사 아이디로 비밀번호로 들어가서 대리처방을 내는 거라든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다 되어지고 있지만 그보다 가장 제가 위험하게 생각이 드는 거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되는데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의사가 없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로만 구성되어서 이렇게 시술을 하다 보니 의료사고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가 즉각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사의 고위 업무를 피해가 맞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이 또한. 네, 한계가 너무 많은 상황이죠, 사실은. 아까 의사가 했던 일을 일부 한다고 했는데, 체열이나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데 역량적으로는 차질이 없는지도 좀 궁금해요. 실제로 역량적으로 차이가 있는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차이가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의료 같은 경우는 이미 의사들, 인턴 선생님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인턴의 일들을 간호사가 다 해왔던 선생님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또 좀 역량이 부족하다 할 수 있죠. 지난해 간호사 파업 당시에 부산대병원 의사들이 업무복귀를 종용하면서 쓴 글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반대가 됐어요. 그렇죠. 명분이 없다, 또 내로남불이 아니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작년 파업 때 부산대학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위해서 업무에 복귀해달라. 그렇게 계속해서 피켓 시위도 하고, 생명서도 내고, 언론도 많이 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환자를 위해서 돌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로남불이고 좀 이기적이다, 국민적 호응을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의료계 집단 행동이 유난히 작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전 정부 때도 그랬었고요. 의료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뭐 얘기까지도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국민들의 호응과는 반대되는 모습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좀 환자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보신지요? 희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중해, 파업을 하든 어떻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인턴 선생님이나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지금 나간 상황에서. 무슨 말씀, 잠깐 죄송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 그럼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좀 희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파업을 하더라도 내용상으로 굉장히 정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사 집단 행동은 예를 들어서 일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은 의료 인력들을 100%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분만실, 응급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필수 유지 부서에도 의사들이 없이 다 같이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취약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과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거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단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서 필수 의료 부분을 보장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환자가 그냥 내 편견 치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료법 위반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정부가 의료 체계를 긴급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중환자실에 실제로 의사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원화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전임위 선생님이나 전문위 선생님들은 계시는 상황이고 전공위와 레지던트, 그러니까 전공위는 레지던트인데 인턴 선생님이 안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주는 인턴 선생님이나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중환자실에 상주를. 24시간. 네, 그 상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인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이런 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전임위가 계속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외래도 보셔야지 되고.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통 병원에서 방송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의사들이 뛰어오는 시스템인데 외래 진료 선생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실제로 간호사나 대처를 하면서 흉부 악박이나.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네, 시간은 본초를 다투니까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듯이 결국은 환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좀 과연 어떻게 누구에게 물어야겠습니까? 책임, 그래서 이렇게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으로 계속 대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형태로든지 환자의 생명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조속한 타결을 도와야 된다는 게 입장이고.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난을 누구를 하길 떠나서 일단은 환자를 살리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보건의료노조가 의뢰 증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의사들과 견해가 다른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의사단체는 의사의 현재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배치의 문제이고 현재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재배치를 하고 재배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필수가, 필수내과, 상과, 소아과, 흉부외과 같은 필수가로 이렇게 쏠리지 않고 인기가로만 쏠리는 거라든지 지금 지방의료는 거의 의사를 못 구해서 알다시피 알다시피에 붕괴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쏠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명백한 수치가 지금 아까 진료보조 간호사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2만여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사 업무만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종이라 해야 될 정도의 군인, 간호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2만 명이.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36시간 연속 근무를 전공이디를 해야 되거나 그다음에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2배가 되는 8주당 80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그게 의사 부족을 설명할 수 있고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따르는 의료 수요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짧게 여쭤볼게요. 혼합진료 금지라든지 개본면허제 같은 정부 계획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위협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혼합진료는 사실은 이게 실비보험 생태계가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합진료가 일부 인기가에서 실비보험을 이용해서 과잉진료나 비급의 진료를 같이 하면서 고수익을 올리는 것 때문에 지난 한 4, 5년간 계속해서 의사 임금들이 많이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수진료과를 담당하던 의사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필수진료과. 인기에서 더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한다. 그래서 그거를 금지하면 좀 필수진료과로 돌아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촛불운동까지 시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지 한 말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월요일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 긴급 행동을 제안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 공백 상황이니까 응급 환자가 아니거나 경증 환자는 대형종합병원을 좀 이용하지 자제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도 남아서 의사 선생님들이 현장을 버티고 계시는 분들을 지지하고 응급하는 덕분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하자. 그리고 조속한 타결을 위한 정부와 의사 간의 대화를 좀 촉구하는. 마지막 말씀이 오늘의 주제인 것 같네요. 환자를 살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부와 대화 타협.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노기영 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